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소울앤캐시의 대표자 천수관 씨를 상대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카메라 돌아요? 아 그럼 얘 놓은 거? 지금 비꼬시는 겁니까? 제대로 하자는 거죠 매개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얘 뭡니까 지금 선악 수술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증인이 담보로 받는 게 영혼 영혼을 담보로 단 한 푼의 이자 받지 않고 공짜로 돈을 빌려줬다는 당장의 계획 이 형사 사건이 두 배 이상 도대체 누가 모두 다 제가 합니다 당신들이 영혼을 막기 전까지 당신의 영혼을 단 한 순간이라도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혼이 된장입니까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그 금액을 적어가놓기냐고요 왜 공짜로 받았었죠 받았을까지 антиze 천이 metaphor 이 괴 Energie explanation animals 時候 гол 밝 처음 orgt Get Treat